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지사는 오늘 도정현안에 대한 공직자 공유에서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오염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 외교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외교 참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정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